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언박싱을 해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? 아 이거 대성재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오 스케이트가 이걸로 열면 되는 건가요 혹시? 네 이거 최초 아니에요? 그 스케이트 날로 언박싱하는 거? 짜잔 짜잔 올라서는 챔이죠 좋습니다 큰바닥 큰바닥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가서 활짝 웃는 표정이죠? 네 이걸 뭘 세 보세요 일부러 샀네라고 하셨고 일부러 샀네라고 하셨고 일부러 샀네라고 하셨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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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